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아무나 와도 좋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느냐며 불공평하지 않느냐, unfair하지 않느냐라고 따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저는 오늘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스토커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억지로 하게 하는 폭군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먹지 아니야므로 눈앞에 보이는 선악과가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에 순종해서 스스로 그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과의 관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탐욕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플랜 B를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가 아닌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 스스로의 결정이 오늘 비유해서 따지자면 바로 혼인잔치의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대했을 때 그 초청을 받고 그것에 응답하여 그 자리에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집에서 준비한 예복을 입는 것까지가 바로 스스로 그 왕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잔치는 임금이 다 준비하고 다 버려놓고 음식도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다 꾸몄습니다 그저 잔치에 참여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인간들의 자유에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본문인 21장에 계속해서 비유를 이어가는데요 헬라오 원문에는 보면요 오늘 1절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비유로 대답하여라는 그들에게라는 아우토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것은요 바로 21장에서 예수님의 비유하심을 알아듣고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라 할 때 예수님을 잡고자 잡아서 죽이고자 했던 선지자 죄송합니다 서기관 대제사장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1차적으로 첫 번째는 바로 그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세인들을 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될 것은 우리가 혹시라도 또 다른 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불응하고 하나님이 초대해도 시큰둥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앞선 21장의 비유들을 보면요 앞선 21장의 비유에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 무게중심을 두었다면 오늘 본문에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 될 것인가 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반부 1절부터 7절은요 구약시대 곧 옛 이야기에 대한 비유이고요 그리고 8절부터 14절은 새 이야기 곧 예수께서 오신 후 신약시대부터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금까지에 대한 마지막 날 재림의 날까지에 대한 비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이지만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해서 하신 것이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짝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여러분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다 같이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나서 강해서 그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작고 약하고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택함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부심이 돼서 그 자부심을 넘어서 무엇이 됩니까? 그렇죠 교만이 됐어요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그래서 막 자랑스러운데 프라이드가 생기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걸 조금 더 넘어가니까 교만함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서서히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주님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오늘 결혼잔치, 혼인잔치의 비유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벌써 딱 나오지 않습니까?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서 결혼하는 자기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므로 천국은 항상 지금 예수님이 비유하는 것처럼 잔치집에 많이 비유가 되지 않습니까? 천국은 항상 잔치집과 같은 곳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와 함께 있는 곳은 언제나 잔치요 기쁨이 넘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 잔치집과 같은 곳이고 그러한 상황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간혹가다 그 영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없기 때문에 영원이면 너무 지겹지 않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걱정은 일단 가보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지겨울 것 같아서 안 간다 이러지 마시고 지옥 가도 그러면 지겨운 것 똑같을 거니까요 기왕이면 천국 가서 이게 지겹지 않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천국이 항상 잔치집이고 기쁘고 좋은 곳인데 우리가 나중에 가야 될 그 천국의 모형이 이 땅에서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요 또 적게는 여러분들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에는 무엇이 넘쳐야 됩니까? 기쁨,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아멘이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 가정은 잔치집 같은 분위기여야 돼요 가족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만일 기쁜 분위기가 아니고 맨날 초상집 분위기고 맨날 싸우고 이러면요 분명히 거기에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이 행복하고 기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됩니까? 결혼식 잔치가 행복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신랑이, 할렐루야 권사님, 신랑이 있어야 됩니다 신랑이 없는 잔치집은 곧 초상집이 됩니다 옛날 그런 영화 있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도망가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완전히 멘붕이 와가지고 이러지잖아요 진짜 결혼식 잔치집이 즐거우려면 아름다운 신부와 잘생긴 신랑이 거기서 같이 춤을 추면서 함께 같이 먹고 샴페인 들고 건배를 할 때 그때 그 잔치집이 기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잔치집 같고 우리 교회가 잔치집 같으려면 주인공이신 예수 크리스토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중심에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 가정에 기쁨이 없다 그럴 때는 분명히 이거예요 우리 가정의 중심이 예수가 아닌 거예요 우리 가정의 중심이 내 자녀이거나 돈이거나 명예거나 아니면 물질이거나 이런 것들이 내 가정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행복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간혹가다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고 아이들이 잘 자라고 건강하고 가정이 막 오손도손한 그런 가정 보면 사람들이 그 비결을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대답은 하나예요 가정의 행복과 즐거움의 비밀은 오직 예수 크리스토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신 그 잔치집의 주인공이신 예수 크리스토가 있는 가정은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은 종들을 보내서 청암받은 사람들 즉 인바이트해서 초대된 그 사람들이 오기를 예정된 자들을 부르러 갑니다 시간이 됐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나 봐요 음식은 다 해놔서 쉬고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가장 문화가 많이 다른 게 있지만 가장 크게 차이를 느낀 문화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결혼문화예요 장례문화, 결혼문화 이런 것들이 꽤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식 피로연이 있는데 잔치가 벌어지는 건 똑같은데 한국 결혼식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와도 줬어요 한국 결혼식은 물론 청첩장 보내고 다 소식 알리지만 오면서 청첩장 검사하거나 앉을 자리가 예약돼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아무나 어떻게 걸러걸로 알면 와가지고 막 도대기 시장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혀 상관없는 홈리스들 노숙자도 은근슬쩍 들어와가지고 갈비탕 한 그릇 먹고 가기도 하고요 심지어 나쁜 사람은 그 외에 추구금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훔쳐가는 그런 범죄를 저질르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결혼식은 어떻습니까? 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와요 누구만 옵니까? 그렇죠 딱 초대된 사람만 초대장이 있는 사람만 들어오면서 초대장을 검사하고 그리고 자기 네임이 붙어있는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원래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국뽕이 있어야 되는데 소위 그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보면 미국 문화가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혼주 입장에서도 그렇고 초대되어 오는 손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세우고 피로연 준비, 음식 준비도 딱 맞춰서 낭비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장점이 있다면 정 아니겠습니까? 정 아무나 와도 좋소 여하튼 다시 예수님의 비유로 돌아가면요 이 왕이 종들을 보내서 초청했다고 하는데 이 그런 종들은 이 비유에서 따지자면 이 종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으로 마지막으로 되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오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라고 초대했던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르칩니다 이제 왕의 혼인잔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습니다 와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은 각자의 핑계로 혼인잔치 참석을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으로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비즈니스 하러 간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보낸받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와 병행하는 본문 오늘 성경에는 보면 1절에 작은 글씨로 관주가 달려있죠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같은 본문이라고 보기도 하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아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상황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거의 내용은 비슷해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을 보면요 거기 보면 좀 더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혼인잔치에 오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대요 두 번째 사람은 소 다섯 결이를 샀대요 소 다섯 결이는 한 결이가 두 마리거든요 같이 이렇게 멍해를 메고 밭을 갈기 때문에 두 마리 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결이니까 소 몇 마리예요? 열 마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내가 장가 들어서 못 가겠습니다라고 핑계를 댄대요 오늘날로 받고 말하면 무엇입니까? 밭을 샀다 요즘 비즈니스를 새로 오픈해서 제가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소 다섯 결이 오늘 내가 새를 롤스로이스를 하나 새로 샀는데 아 그게 뭐 서비스가 뭐 이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야 돼서 오늘 못 가게 됐네요 미안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장가를 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마누나를 기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못 가겠네요 이러는 거죠 여기서 초대받은 사람들은 바로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대제서장, 서기관, 바리세인들부터 모든 백성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들은 좀 전에 비유한 것처럼 각자의 핑계를 대고 혼인잔치를 거부합니다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굉장히 소극적인 반응,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반응이에요 소극적인 반응은 무관심입니다 왕의 혼인잔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두 번째 적극적인 것은 오히려 핍박하여 종들을 죽이고 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현대에 빗대어봐도 똑같습니다 오늘 현대에서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관심 없어요 당신이나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소극적인 거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 미쳤다 그러고 핍박하고 이 개독들 너희들이 이 나라를 망친다 그럽니다 현대도 똑같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무관심으로 소극적으로 반응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괴롭히고 교회를 욕하든지 이 두 가지 반응이 결국에는 결과는 똑같아집니다 임금이 분노하여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니까 동네를 불살르고 7절에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었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지금 매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될 거다 진멸할 거다 진멸할 거다라고 예언했던 그게 AD 70년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적극적이든 무관심이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천국잔치에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진멸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AD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현대인들은 심판을 안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할 때 심판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들 곧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되었으나 소대되었으나 그 혼인잔치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유대인들과 동일한 운명에 처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 14절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새로운 구약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을 기점으로 새로운 신약시대가 시작되는데 그때 새로운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임금은 플랜 B를 실행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게 A인데 그 A가 실패해서 그 다음 계획을 차선책으로 진행한다는 의미에서 플랜 B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플랜 A가 잘 안 됐을 때 플랜 B를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A부터 Z까지 모든 계획, 모든 길이 다 있어요 그중에서 A라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거기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번째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원래 초대받은 자들 대신에 길에서 말 그대로 아무나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 누가는 이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만난 사람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누가 보금 14장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놓아요 제가 잘못했나요? 아 죄송합니다 중간 부분부터 제가 했어요 종에게 이르되 같이 종에게 이르되 읽어보겠습니다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신의 거리와 아무나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 아무나가 누구예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전은 자 여러분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저주받은 자 지옥의 뗄감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세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 그리고 자기들은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주인이 플랜을 바꿨어요 그들이 저 지옥의 뗄감이라고 생각하고 천국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전은 자들이 바로 그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새로운 이제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혼인잔치의 법칙이 보금의 무차별성 그리고 또한 보편성 한마디로 보금이 어떤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뻗어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부터 7절 옛 이야기에서는 천국은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만 초대되었습니다 하지만 8절부터 14절 새 이야기에서는요 아무나 초대가 되는 겁니다 천국은요 악인과 선인의 구분이 없어요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이 오히려 축복이 돼서 이제 그것이 이방인, 죄인, 악인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혼인잔치에 초청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전이 됐어요 자극을 줬어요 그래서 그들 역시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구속의 역사를 로마서 1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처음에 선택받았는데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덕분에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갔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거에 도전받고 유대인들이 시기고 하고 질투하고 도전받아서 예수님을 우리도 믿어야겠다 하고 믿게 돼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천국잔치에 풍성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고천국잔치는 유일한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오늘 11절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그를 쫓아 냅니다 혼인잔치의 유일한 조건 하나는 예복이에요 옷이에요 옷 선인이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단 하나 딱 예복 그 혼인잔치의 혼주가 임금이 준비한 옷을 입지 않은 자는 결단코 그 천국잔치에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 나라 임금님은요 그 사람의 성품이나 행위를 보고 선악을 구분짓지 않습니다 옷을 임금이 준비한 그 옷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그게 딱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딱 편하지 않겠습니까?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한 사람만 그냥 일상옷을 입고 있다면 그 사람은 너무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임금이 그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왜 성가대가 똑같은 가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성가대가 똑같은 가운이 입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그냥 양복 입고 있으면 얼마나 눈에 톡 튀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 부활절 때 여의도에서 이렇게 부활절 연합 새벽 집회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연합 새벽 집회 할 때 꼭 옷이 복장의 규정이 있었는데 뭐였습니까? 아니요 하얀색 소복 하얀색 한복 그래서 새벽에 하얀색 한복을 입고 여자들이 이렇게 다니면 마치 귀신들이 어두컴컴한 4월이면 어두컴컴하잖아요 새벽에 그런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그런 옷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 옷이 뭐길래 사람의 생과 살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까요? 여러분 이 옷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이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옷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에덴에서 선악관을 먹고 죄를 범하여 수치심, 부끄러움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떤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까? 가죽옷이죠 창세기 3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뭐 염손지 양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양일 것 같아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아담의 수치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또 이 가죽옷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악의 수치를 가려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벌이에요 상징이에요 또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요청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은혜의 법칙이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옷을 입는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대답하세요 저는 버버리 이름은 큰일 납니다 아무리 많이 달려도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몸뚱아리의 옷 매무새를 잘 가꾸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옷 매무새를 가꾸는 것의 중요함에 비하면 이 겉옷 입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벗고 다녀도 괜찮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옷에는 아끼지 않고 투자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옷은 명품으로 치장합니다 그리고 그 비싼 명품 샀는데 몸이 불어나서 안 맞으면 그 비싼 명품의 몸을 맞추느라고 아주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영적인 의복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우디기아 교회에 다음과 같이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왜 그러냐면 라우디기아 교회는 부자 교회에 있네요 부자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자 사람들이 비싼 옷을 입고 다니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다니니까 자기들은 영적으로도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국 교회를 포함하여서 물질적 축복을 받은 서구 교회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현세적인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잘 믿으니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 때문에 그 풍성함이 우리의 신앙적 나태와 우리의 죄악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14절에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 주여 하나님은 천국잔치 혼인잔치의 모든 사람을 청하셨어요 전 인류를 초대하셨어요 그러나 정작 그 혼인잔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맛보는 자는 많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신학적으로 표현해 보면요 제한적 속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 속죄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믿지 않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너그러운 척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야지 맞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당신이 만드신 자기 자녀와 같은 인간들을 다 구원해야지 그게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라고 따집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죠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올 수 있도록 주님이 그러한 조치를 해놓으셨지만 아무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천국잔치에 올 수 있고 천국잔치의 모형인 교회에 들어올 수 있지만 누구나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온 이분자 곧 예수를 구주로 믿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전해지는 것이 허락은 됐지만 오늘 비유에서처럼 인간은 그 거룩한 초청을 스스로 거절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거절하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절대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연속되는 계속된 비유 가운데 우리는 이제는 나중 온 자가 아니라 어느새 벌써 먼저 온 자의 위치에 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직분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집사고 간사님이고 사역자고 한 우리들은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을 받은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금요 기도회까지 참석할 정도면요 우리는 이미 혼인잔치에 진수성찬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잔치집에 들어와 있어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몸을 담고 있다고 해도 예수로 옷 입지 않으면 절대 구원은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온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마지막 날까지 놓치지 않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